구린거 용으로 풀어준다는데 아 이거는 지금 용을 못 풀어줘서 문제 가치가 굉장히 떨어져 평화를 사서 나 잡은거야 어차피 용을 잡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어 용을 혼자서 잡아줘야 돼 누가 도와주면 우리 편은 라인전을 계속 용을 잡으러 가는 거를 모독에 막아주는 게 좋아요 오히려 그냥 라인에서 계속 싸움을 걸면서 그러면은 왜냐면 정글로 혼자서 잡는 게 잡을 수 있는데 듣지 않아요 오 볼베 아 살았네요 하지만 저는 용을 잡는 게 우선입니다 라인전은 알아서 살고요 피만은 어디다가 요 앞에 보시면 돼요 와도 없죠? 잡는거야 그럼 스마이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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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필요가 없어요 스마이트도 사실 필요가 없어요 와아 패시브를 계속 3스택을 유지하면서 잡는거야 이렇게 어 쟤는 뭐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너한테요? 저걸 자꾸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아 이거 변태 같은 놈 뭐야 이거 방송 보는 것 같은데요 아 진짜 변태네 누가 위드가 여기까지 와서 여기다 핑화를 받고 가 하하하하 아 잡았다 살 것도 없네 못 잡은 것 같은데 마방, 마법, 망토 망토? 거기나 그렇게 가죠 돈 모았다가 그 다음에 열정의 검 갑니다 열정의 검이요? 네 뭐 때문에? 호디르니까 이제는 한타에서 열정의 검은 감염이 많이 쎈인가요? 이속 공속 빨라집니까 열정은 펜 유령 무인 워머그 유령 무인 펜데 스태틱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 나의 용씨 용 흉 흉 흉 어 한 체크되지 않나요? 타임스탬프 엔터 눌러서 됐네요 저기 좀 올려보면 예 좀 올려보면 저기 저기 17분 24초니까 23분 24초에 3분 후에 그리고 해야 될 건 뭐냐 와 archae가 쓰긴 쎄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건물을 비워줘야 오오오 티어! 티어! 아무거나 망하면서 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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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치고! 스타벅크 티나요? 티는거에요 그냥 성공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지금 자 그리고 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포인트입니다 이런 게 중요한 거에요 자 뭐해 저 꿀라인 바로나 판타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꿀라인 싸우거나 말거나 저는 가는 거에요 난 파밍을 위해 돈이 중요하기 때문에 파밍이 신략을 이기네요 저쪽은 아까 저희 스턴이 결국은 이런 나비 효과를 만드는 거잖아요 도스에서 스턴 하나가 하하핳 와 이거 빨간 터지는 거 보세요 막 터지죠? 와 막 터지죠? 막 터지죠? 와아아아 좀 이기는 거 같더니 하하핳 역시 막 터지죠 아 방프레 방프레는 호디리가 너무 약해요 하하 바쁨 많네 아 지나요? 지냐 지냐 어디는 어디는 아 아 스턴 물고자치 아 투폐가 완전히 짜증나게 하네요 저런 애들 때문에 방송이 망하는 건데 그쵸 자기는 그런 걸 몰라요 일단은 버텨야 돼요 일단 좀 탱킹하게 그리고 블루를 그냥 내가 먹어야겠네요 딘 것 따위에 딘 것만이면 주겠는데 내가 먹는 게 낫다 그리고 그리고 열정의 궁을 열정의 궁을 섞어주죠 열정의 궁로를 막을 수 없다 신발은 닌지 인자로 쭉 신발은 뭐 신발을 바꿔 신을 수 있는 금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잘 꺼네 제이스가 어우 저 괜찮은데 저 좋아 하이모딩거 제이스 이따 런블럴 까지 자 누구를 볼까 앞에서 아무거나 하냐 아무거나 이거 튀어요 거북이 쓰고 어 거북이 어디갔죠 흐흐흐흐흐 스터드 한 번 걸고 피가 쭉 빠지는 거네 원래 원래 그래 그래서 안하는 거야 오디를 정글을 아 역시 거북이나 호랑이들 그렇게 자 이러고 있는 동안에 말이죠 용이 나올 타이밍이 오고 있습니다 하핳하하하하 하하하 하핳하 흐흐흐흫하힩 하핳하ㅋ 어쨌든 존재 이거 노인바 자 82 또 혼자 먹어야되면 또 더워주면 안되 더워주면 안되요 잘하고있죠? 잘하고 있네 23분 24초였어요 20초 정도 남았네 바텀 타워 밀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잠깐 시간 틈에 원래 이게 호딜해서 이게 또 건물을 밀어야되 이렇게 백도 엄청난 속도로 백도 저거 변태야 전멸 전멸 왼쪽 아 저거 완전 변태야 저거 아 오 사놨어요 와 저거봐 사나요 저러니까 방송 망하는건데 꽁꽁 잡히나요 잡히나요 오오 센스 보험이다 오늘의 보험 히히히 아 안 돼 아 곰 곰 아 아 야이 이걸눈신건가요? 핑크와드 안 사시나요? 아 예전에는 진짜 딱 오라클 한 번 먹으면 이게 무한으로 그냥 계속 욕만 먹을 수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진투에서는 오라클 한 번 먹고 여기서 첫 번째 이거 딱 먹고 그 돈으로 오라클을 딱 사 그 다음에 계획은 실패하더라도 와드 계속 지으면서 욕 먹고 내가 욕먹으려고 그러는데 아니 우리 평조차도 나를 안 도와줘 그나마 내가 뭘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데 미치겠네 미치겠네 존재의 이유가 상황이 좋죠 존재의 이유는 계속 먹어요 우리 평도 없게 먹어요 아니 나 진짜 아니 특패에 이어서 우리 평까지도 진짜 아니 나 정말 여러분 근데 이게 솔바론을 하자면 솔바론을 하려면 원래는 레알마드리드 템트리가 있었는데 빨장, 녹장, 랜턴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은 몰락이 있잖아요 그게 또 완수도 나고 공속에다가 아 모람검에 솔바론 되겠는데? 아 근데 어차피 바론 잡으면 또 저 특패 새끼 또 와 자중나 끊임없이 어 아 진짜 피지야 한판 붙자 이리와라 이기나요? 모르게 싸워봐야지 싸워봐야 아 뭐야 아 이거 그걸 해놨네 어 어 걸고 스타벌이네 호지르 와 아 미치겠네 아 점심시간 점심시간 오늘 점심시간 호지르 아 특패 진짜 미치겠네 와 갓뜩이나 할 거 없는 호지르르 고소하다 세긴 세네요 와 피지도 그렇네 1대1에서는 호지르로 가면 정글을 만나도 웬만하면 안 죽을 건데 스턴도 있고 웬만하면 안 죽어요 니신을 만나도 1대1에서는 호지르로 찍으면 PD를 찍으면 쓰고 도망가야 되는데 호지를 찍으면 이겨요 리신이 1대1은 그 누구한테도 안 죽어요 웬만하면 안 죽어요 괜찮습니다 문제는 뭐냐 팀원한테 욕먹어요? 그쵸 문제는 그거예요 7분 쏠용과 정글 그리고 정글대에서 1대1 그리고 백도어죠 건물 갱보다는 건물 글로벌 골드만 계속 밀어주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쓰일 게 아주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고수르의 플레이에서는 안 먹히겠지만 심에서는 아주아주 잘 먹히는 거예요 내가 용을 먹는지 누가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처음에는 갱 안 온다고 그러다가 용을 세 번 먹어주잖아요 우디리는 짱짱이래요 돈이 갑자기 다 주니까 가만히 안 돼서 돈을 막 건네주니까 막 벌어주잖아요 마치 아버지처럼 밖에 나가서 돈 벌어오는 사람처럼 아버지의 마음 쏘라카가 어머니의 마음이라면 우디리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쏘라카는 있지만 정글에는 홀드드가 있다 그렇죠 이게 얼마나고요? 얼마지? 싸요 이거 292rp 292rp 아 진짜 쌉니다 타워 철관 속도 보세요 쭉쭉쭉 갑니다 이거 마스터위도 아니고 마스터위도 아니고 장난 아닙니다 이러다가 저 신진 오면 그냥 이렇게 오면 술들이 딱 오면은 아 아 꿩꿩탕에 타워만 주지해 나는 글로벌 골드만 주는 아버지의 마음이야 나의 조인자 아이고 아이고 어그로 끌렸네 어그로 끌렸네 어그로 끌렸네 이야 이속이 지금 500이 넘어가요 거의 듣배가 맞추지도 못하네 죽나요? 아악 징글징글해 어묵으로 가져야 되는데 스페이 나만 누르니까 마법형이야 아니 이소? 이소? 이소 괜찮을 것 같은데 세포가 못때리니언 펜댄? 펜댄 펜댄 왕도에 왕도에 갑시다 제이스한테 다 털리네 그냥 제이스가 세네요 진짜 보소하다 못 꿀라인 온거 같은데 바로나 판타보다 더 중요하다 니콜라인이죠 놓칠 수 없다 세포 미니언이 없네 대포 미니언이 없네 아 이거는 진짜 뒤에서 오겠죠 이제 좀 있으면 이런 꿀라인에 대포 미니언 없는거는 쭉 오면 올거 같아요 어? 저기 미디에도 꿀라인이 보이죠? 먹어도 가나요? 대규모의 구름대처럼 꿀라인은 빠르게 고민 여기 대포 미니언이 있어줘야지 꿀라인이거든요 제이스가 뺏으려고 하는거 같은데 제이스가 제이스가 흐흐흐 어어 뺏지 않아요 와아 나 뭔가 하고 있다는거 물어주긴 하네 CS가 많이 먹네요 정글치고는 140개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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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헤하 하핳 놀러울수밖에 없어요 으흐흡 하핳 와아앙 쭈풀쭈풀 트패 어디나 여기 미디에 상관없나요? 상관없어요 킹타워만 오케이 킹타워만 난 글로벌만 주겠다. 너한테 애들아 볼밍은 뭐죠? 누가 한 번씩 끼워야 되나? 오깨를 저의 속도가 심지어 장난 아닙니다. 와 보긴됐었던 홀디르 홀디르의 최고의 카운터는 방풀 그쵸 그래도 지금 비록 0킬 5대스 2호 씨지만 지금 먹는 거 보세요. 타워 2개 3개 용 2마리 글로벌이 아주 많이 벌어져요. 이거를 먹고 이거를 먹고 이제는 남은 거는 솔바론인데 몰락몰락 몰락을 가야 돼요. 흡혈 흡혈을 가 붙었다 가고 빌지워터의 볼락 많이 비싸네요. 너무 비싼데? 꿀 라인을 먹으러 가야겠네. 에이 잠깐만 빨장 중복 안 되나? 아니 안 돼요. 이거 패치돼가지고 예전엔 랜턴하고 빨장이 중복된 것 같은데 송복됐었는데 그래서 녹장하고 랜턴하고 빨장 3개 껴가지고 솔바론 진짜 펜델이 좋긴 좋네요. 레드 들고 가자. 솔바론 한번 갑시다. 와 엄청 많습니다. 두 번째 죽더라도 한번 갑시다. 피가 날지도 않아요. 갑니다. 갑니다. 다들 잘 막아줘야 돼. 지금 솔바론 가나요? 나 솔바론 conn... 블루블루블루 블루먹고 가자. 다들 막아줘. 솔바론 못 오게 마가는 못 오게 막아줘 어디로 블루 필요없어? 필요없어 Bran 간다아 간다아 거북이 거북이 간다아 너무 센데요 너무 센데? 너무 센데? 너무 센데 제발 아 실패 오! 잡을 수 있을까? 모란검이 필요하네 모란검이 나 워모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된 이상 방송을 위해서 솔바로는 하지 않으면 이 방송은 망한 겁니다 아 쏘렛 받으면 안 돼 쏘렛은 안 칠 것 같아 안 돼 안 돼 제발 존재의 이유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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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아니 돼요 거기까지만 해 그만 아까 뭐였지 바로 스킬에 다 녹았었는데 마법 그거는 마법 마법 데미지인가 예 내가 마법 그게 하나도 없을까 망토도 이거 필요하니까 안 돼 안 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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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워라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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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원밖에 안 남았어요 제발 400원만 억제금 빌었어 안 돼 안 돼 안 돼 끝날 것 같진 않아요 보니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솔바로 지나서 안 하면 이거 방송 망한 거야 안 돼 안 돼 열심히 돈을 먹을게 없어요 근데 아 이거 싸구려 먹으면서 댈 게 아닌데 200원 200원만 더 안 돼 200원이면 이거 300원짜리로 먹고 어이구! 어이구! 누구보다 빠르게 치자 누구보다 빠르게 골렛먹자 골렛 유령먹고 골렛먹고 그럼 될것같아요 유령먹고 골렛먹으면 될것같아요 참나가 방해하려고 큰일날 뻔했네요 자 됐어 됐어 자자자자 진짜 차차차차 못했네요 충분히 되겠어요 딱 스마이트 쿨데린 돌아오고 있고 됐습니다 이제 집에서 몰락을 타고 아아... 쏠바돈이 되있지 이거는 무조건 됩니다 이거는 그쵸 공속 붙어있고 생명을 흡수해 쏠바돈 완소템이 갑니다 쏠바돈 피즈가 탑을 미는데 다줘야되나? 그냥 무시하고 쏠바돈 못내리고 막아줘야되는데 팀원들이 이목을 좀 끌어줘야되나 아... 임시 그냥 바론 바론! 자 이럴때 바론하는거에요 이거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바론이죠 그냥 바론 갑니다 설마 이거를 몰라 안써져요 몰라 안써집니다 더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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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거 같아 가자 가자 안써지는구나 더붕이 그래도 된다 그래도 그래도 널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더붕이 아 이렇게는 사실 다 잡지 이렇게 다 잡지 아 소각함도 잡을 것 같네요 잠깐만 우리가 만약에 1200 306도 8면 700 만약에 헤르메스 신발을 둔다면 잡을 수 있을까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지금 닌 탑 끼고 아까 그 바돈 스킬 중에 에어본이 있는데 그걸 좀 피하시면서 하면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에어본을 피할 수도 있어? 네 피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신발 영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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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는 기본 공격 바돈 있잖아요 그걸 많이 막아주죠 아 그러니까 지금 영약 영약을 먹고 해봅시다 그리고 스킬을 피하고 컨으로 오케이 블루도 있다 블루 있으니까 거북이도 많이 쓸 수 있고 좋아 좋아 스킬 다 쓰면서 하면 돼요 분명히 그게 하나 쓸 때마다 쿨타임이 줄어요 그래서 블루들 먹으면 되지 않을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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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갑시다 됩니다 이거 돼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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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못하면 이거 아 참 와 공석 보네 와 갑시다 블루도 있다 지금 17레벨에 영약 먹고 미치고 더블유 구 아예 Q 에이걸로만 해야할 때 미쳤어 이거 계속 차기 때문에 W 에버 나루를 생각해봐 말해드릴게요 거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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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갑자기 옆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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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지들 오오오오 오케오케 된다 된다 어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아아!!!!! 비즈야!!!! 비즈야!!!! 왜그러래!!!! 아~~~~... 아~~~~!!! 될 수 있었는데 안돼아아 год!! 못 잡았어 아아아~~~ 이제부터 게임이 안돼 호디네 존재가 없자였네 피지가 방송을 몰랐어요 아아아아 정말 아쉽게 호디네는 여러분들 호디네는 먹힙니다 방풀에는 안 먹히는 거예요 홀디르의 카운터는 방풀이다 아쉽습니다 마지막에 될 수 있었어요 잡았는데 피지라 거기서 그걸 방해하러 오네 아 진짜 잡을 수 있었는데 진짜 아깝네요 스마이트도 있었고 살짝자 무빙하면서 거기서 갑자기 피지가 와드를 왜 꽂아 집이 다 털리고 있는데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요 보셨습니까 292rp로 솔바로는 됩니다 보셨습니까 솔바로는 그냥 그렇습니다 몰래 와도 있었다고 아 그렇군요 아무튼 솔바로는 된다는 거 확인하셨죠 잡지는 못했지만 잡을 수 있었어요 용도 엄청 빨리 잡았어요 아까 보니까 이게 초반부터 블루 갱을 당해가지고 좀 꼬였어요 특패도 있었고 또 그게 조금 그랬었는데 100% 통하는 챔피언은 없잖아요 근데 이게 거의 여러분들 지금 한 브론즈 실버 먹힙니다 혼자서 6분대 후반 7분대 초반에 드래곤 한번 딱 잡아주면 빨장 빨장 물량만 있어도 빨장 물량만 있어도 신에게 빌면서 하면 빨장 터지는 신에게 빌면서 하면 잡을 수 있어요 그렇죠 아까 좀 특패 같은 애만 오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오면 죽는 거죠 그냥 워익보다 좋아요 워익이 더 좋을까 해볼까요 워익이 더 쉽긴 한데 그래도 꿀지르는 타워와 용 글로벌을 위해서 한다 그렇습니다 아 근데 이게 팀이 이기는 이유가 있었어요 초반에 그 용과 보새 그 곰 한방 그거 한방 때문에 보시 캐리를 해준 거죠 그렇습니다 대단한 거죠 이게 얼마? 290BRP 그렇죠 저대만 가격 잠시 후에는 세 번째 3부에는 뭐 보여줄 거죠 3부에는 시청자 투표를 할까요 저는 미드 케이틀린 생각하고 있는데 미드 케이틀린? AP 케이틀린? 아니요 AD AD 케이틀린? 이게 진짜 상대방이 빡치는 게 미드의 그 좁은 공간에 덫이 3개가 깔린다 3개 안 그래도 좁은데 옆에 덫이 깔려 있어 아 이거 뭐 CNS도 먹을 수도 없고 사거리는 650짜리야 와 그러네 그렇죠 뭐 오면 총 쏘면 돼요 그냥 총 쏜다 지뢰 밟았다 뭐 빡빡 그냥 뭐 도망갈 것 같으면 궁 빡 그냥 죽는 거예요 뭐 3부에서 미드 케이틀린? 오케이 오케이 미드 케이틀린 갑시다 완전 짜증나게 만드는 미드를 상대방은 완전 돌아버리게 만드는 카직스가 나오면 어떡하죠? 카직스 나오면 그냥 쏘면 됩니다 그냥? 그렇죠 내 앞에 덫 깔아놓고 점프 오면 덫 밟고 넌 그냥 죽어 죽어 하고 빡빡 좋아요 잠시 3부에서 미드 케이틀린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들은 롤마켓 갑시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3부에서